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윤건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문재인의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다의 일에 대해서 문재인, 아버지 문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도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유구 무언이겠죠. 그런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의 씨 교통사고와 관련해가지고 100번, 1000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건영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났는데요.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최근에 국정감사도 있고 최근에 찾아뵌 적은 없다. 문 전 대통령도 나와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 이 얘기는 말이죠. 문 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찾아뵌 적은 없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도 나와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돌려서 말하는 거죠. 찾아뵌 적은 없지만 전화로 얘기를 했고 권영아 네가 나가서 적당하게 얘기 좀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은 또 들은 것은 없지만 문 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일도 변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윤건영 의가 얘기했는데 이것이 문재인의 말인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측근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윤건영 의가 채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사안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재인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문재인이 김정숙과 함께 문다혜를 데리고 나와서서 가족 모두가 사과를 하는 그게 국민의 어떤 분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물론 이제 문준용까지 나올 필요는 없겠죠. 거기는 오빠니까. 하지만 부모와 그리고 문다혜 아니면 문재인과 문다혜 이렇게라도 나와서 언론 앞에 서서 이번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또 처벌을 타개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또 그 딸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간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끓는 분노를 잠재워보려고 하는 것인지 제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나가서 얘기하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일 것 같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의 생각이 자기와 같다는 것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다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도대체 음주만 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비싼 쇠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답니다. 그런 다음에 쇠고스를 옮겨다니면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자들이 동석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술이 그렇게 인사불성이 고주망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중에 말이죠. 말리는 사람 없었고 부치키는 사람 없었고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 문다혜가 만난 사람들이 친구거나 일행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위 삐끼라든지 없어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술을 먹고 거기서 유흥을 즐긴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다혜도 나이가 있고 또 애기 엄마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와 같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도대체가 그 부모가 어떻게 문다혜를 키웠걸래 저렇게 막대 먹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 문다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또 문다혜가 직접 나와서 사고친 적은 없었으니까 그것은 카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문다혜가 정면으로 말이죠. 문다혜의 과거가 전부 다 조명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서창호랑 진짜 이혼을 했는지 이혼을 했다면 왜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 기회에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태국은 왜 갔는지 그리고 태국에서 어떻게 살면서 그다음에 들어와서 바로 이혼을 한 것인지 거기서 이혼을 한 것인지 그런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또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비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왜 산 것인지 하여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다혜 미스테리가 이번에 완전히 벗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한측의 기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다혜는 위험운전 치상이 지금 적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글쎄요. 아직 택시운전사가 상해 진단서를 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만약에 상해 진단서를 낼 경우에 이거는 이제 치상이 되는 거고 설사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진단서 꼭 있어야만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치료받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서 이게 상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상해 진단서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의사가 상해 진단서를 뗐다고 해서 법원에서 반드시 상해로 보고 그거 안 됐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법관이 말이죠. 의사한테 지배당하는 의사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상해 진단서라고 하는 것도 법관이 평가하는 자료가 되는 것뿐이에요. 다만 의사가 띄워준 상해 진단서는 웬만하면 그걸 갖다 그대로 인정한다. 그거지 거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상해 진단서는 아직 안 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택시 운전사는 경상을 주장하고 목이 뻐근하다고 얘기를 하고 글쎄요.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며칠 지나봐야 그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상해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위험운전한 건 또 맞으니까 지금 약물 먹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음주운전은 지금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1년 이상 15년까지 받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도 머리가 탕탕 아픈 거죠. 머리가 띵띵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이 문다예를 또 포기한 것은 아니냐. 윤건영을 알아서 윤건영이 안타까우니까 얘기하는 거지. 과연 문재인이 윤건영한테 부탁을 했겠느냐. 오히려 이 말씀꾸러기 문다예를 문재인은 그냥 손절을 하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것은 아닌지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차가운 성격 내지는 문재인의 이중적인 성격으로 본다면 도움이 안 되는 이 문다예를 그대로 내칠 가능성도 있겠죠. 문다예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문재인 이번에 제대로 말이죠. 법무서운 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민심 무서운 줄 알게 될 겁니다. 강시협 팀입니다.